안녕하세요. 신혜TV입니다. 오늘은 엽전 두께미를 빌려준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아, 돌려받은 엽전 경주 사람 김기현은 집이 꽤 부유했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예를 닦아 묵과에 급제하자 김기현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높은 사람에게 바치면 더 좋은 벼슬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서울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탕탕치며 천 꾀미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된다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천 꾀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천 꾀미의 돈을 받아낸 김기현은 무조건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숙식할 곳을 정하고 어느 집에 뇌물을 바치면 좋을지를 알아보고 다녔지만 썩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았지요. 거기다가 연주를 만든답시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도박을 하다가 마침내는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내려온 김기현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승과 판서와 앞면을 튼 지 오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 꾀미만 더 있으면 고을 원님이나 장군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을 원님만 된다 해도 천 꾀미가 아깝겠니 내가 마련해보마. 어머니는 땅과 집안의 가고 등을 팔아 김기현의 손에 천 꾀미를 들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은 1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다 날리고 말았지요. 돈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김기현은 사람을 시켜 어머니께 돈을 부칠 것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렇게 돈을 보내주다가 집과 노비 등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남의 집 행랑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기현은 어쩔 줄 몰랐지요. 내가 큰 불효를 했구나.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놀다가 집안을 말아먹다니.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뵙지? 이제 80개미 정도만 남았으니 여기서 흥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 단 몇 달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 자신이 어머니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한 김기현은 자신과 함께 놀던 도박꾼이니 청지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을 재촉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김기현은 성을 나와 고향으로 가던 중 말에게 죽을 먹이러 객점에 들렀습니다. 그 해는 흉년이 들고 날씨도 추웠는데 객점 앞에는 어떤 여인이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아이를 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김기현은 막 밥술을 뜨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을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여인에게 김기현은 채 뜨지도 않은 밥상을 주고 돈 두께미를 주면서 말했어요. 옷 입은 거지는 먹을 것을 얻어먹어도 옷 못 입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하던데 이 돈으로 옷이라도 사입고 다니시오. 그리고 주인 양반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하시냐면서 꾸짖었습니다. 객점 주인까지 꾸짖은 김기현은 그대로 말을 타고 떠나려 했어요. 여인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만 흐르고 떠나는 김기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리,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나는 나리감이 못 되는 사람이요. 그저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요. 다시 서울엔 언제 오십니까? 이제 영영 서울은 안 올 거요.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소. 김기현은 벌써 저만큼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지나가던 나그네가 거지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인에게 헌 옷을 한 벌 주고 부엉니를 도와주면 밥을 먹여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여인은 객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객점에서 살게 된 며칠 뒤에 담배 장수 하나가 오십 발 정도 되는 담배 한 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담배가 제법 좋은 것을 보고 객점 주인이 가격을 물었지요. 담배가 싫어군요. 얼마에 팔려고 하시오. 두께미 정도면 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저에게 파십시오. 얼마 전에 선달님이 주신 돈이 딱 떨어지네요. 여인은 무슨 생각에 선지 담배를 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오월이 되자 담배값이 올라 여인은 이십 개미의 담배를 팔아 열배의 이문을 냈습니다. 그리곤 객점 한 칸을 세내서 과일, 생강, 마늘, 백만, 치자, 어물 등을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돼 그 해 겨울엔 몇 배의 이문을 냈고 그 다음 해에는 아예 점포를 사게 되었습니다. 파는 물건도 종이, 비단, 명주 같은 고급품과 미투리, 집신같이 쉽게 팔 수 있는 것들로 늘었고 더불어 음식물도 같이 팔아 점점 장사는 커져갔습니다. 10년간 매의 풍년이고 태평성대여서 풍류놀이가 길에 널리고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과 장사치들이 장사를 위해 서울로 모여들어 서울 인근의 객점들은 날마다 열 배에서 많게는 백 배씩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여인도 객점으로 인해 수만 양의 돈을 모았고 아이도 많이 커서 어머니의 일을 도울 만큼이 되었지요. 여인은 돈 걱정이 없으니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 발을 내리고 앉아 슬슬 술이나 팔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돈도 많은 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와 혼이 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단번에 물리쳤지요. 나는 양민의 딸로 태어나 양민에게 시집을 갔는데 흉년이 계속되니 남편은 굶어죽고 나도 굶주려 아들을 안고 걸식을 하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갈 때 한 선달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그분이 남겨주신 돈으로 이만큼의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선달님이 주신 것인데 그분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순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선달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에 모두들 아깝다는 듯 돌아갔고 여인의 생각에 돈을 노리는 남성내가 많으니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해 집과 재물들을 정리해 숙례문 밖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선달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런지 3년이 지났어요. 병진년 봄에 서울에 사는 한 양반이 경주 부윤으로 벼슬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방이 올라왔지요.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아들을 보내 이방을 초대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이기에 나를 정하느냐 내가 지금 수령을 모시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입에 꾀미가 배려하다 이것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어서 그곳까지 가긴 어렵겠다. 가신다면 이자 없이도 입에 꾀미를 빌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속는 셈 쉬고 가보자. 아들의 인도로 도착한 집은 매우 크고 화려했으며 특히 안체에 달린 수렴이 화사했습니다. 여인은 이방이 도착하자 문을 열어 술상을 내와 술을 대접하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경주에 계신 분 중에 김선달이란 분을 아십니까? 경주에 김시성을 가진 선달이 서너 명쯤 되는데 어떤 김선달인지 저도 정확한 성함은 모르지만 왼쪽 볼에 콩알만한 사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사의 곁방에서 집신을 팔아 살고 있는 김선달인듯 싶은데 선달님이 왜 집신을 팔아 사십니까? 부인은 그 선달의 내력을 모르는 모양이군요. 10년 전에 선달이 구고를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가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돈과 곡식을 보태주었지요. 그 후 3년이 지나 상복을 벗고 찾아왔는데 점점 사람이 혼이 빠진 듯 빌어먹고만 사니까 점점 옷도 남노해지고 모습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옷도 다 헤져 몸을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가리고 다니기에 왜 일을 해서 빌어먹지 않느냐고 고지졌더니 집신을 삼아 보겠노라며 지푸를 한단 얻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꽤 애쓸만큼 신을 삼게 됐고 대여섯 푼쯤 될 만한 집신을 매일 서너 컬레씩 삼아서 장에 내다 팔고 안에도 삭바느질이나 풍리를 해서 객사에 방 한 칸을 얻어 입에 불칠이나 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나요? 돈 입에 꾀미가 필요하다 하셨지요. 이것에 갖다 쓰시고 본전은 그 김선달님에게 제 편지와 함께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리던 여인은 김선달 앞으로 이제껏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김선달을 기다렸는지 절절한 편지를 써서 이방에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사람을 살리실 때는 인정이 넘치시더니 잊으실 때는 박정학이 그지 없으시군요. 이제야 선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정이 안 좋다고요. 제가 약간의 돈을 보내니 일단 식구들에게 쓰시고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은 여인에게서 받은 돈을 일단 쓰고 경조로 내려가 김기현에게 갚으면서 편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기현을 아는 사람이 준 것이라고 하자 혹시 벼슬을 얻겠다고 돈을 펑펑 쓸 때의 김기현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지만 돈까지 보내줄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을 켤 기름도 없었던 김기현은 이웃집에서 기름을 빌려 겨우 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선달과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수천 꾀미의 재산을 받아 먹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단 두 꾀미의 돈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갚다니요. 김기현은 즉시 백꾀미는 부인에게 먹을 것을 사게 하고 백꾀미로는 의관을 마련하게 해서 당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숙례문 밖에서 그 여인의 집을 찾자 신도 채 못 신고 여인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손을 붙잡고 웃으며 울며 만남을 기뻐하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옛날 저에게 주신 두 꾀미의 돈이 지금은 2만 꾀미가 넘었습니다. 만 꾀미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달님께 드리고 만 꾀미는 전 남편의 자식인 아들에게 주어 제 앞가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달님을 따라 한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경주에서 식구들을 데려오시고 벼살 자리도 제가 주선할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김기현은 경주에게 식구들을 데리고 와 집을 정해 살게 하고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했고 벼슬도 얻어 한꺼번에 많은 소원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홉 마리 용 이야기 원효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원효는 할 수 없이 비를 피해 동굴을 찾아 들어갔지요. 비가 그치질 않아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잠결에 주위를 더듬어 보니 물이 담긴 바가지가 손에 잡히지 않겠어요? 물맛이 아주 시원하고 달구나. 원효는 바가지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원효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잠들었던 곳은 동굴이 아니라 파헤쳐진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잠결에 아주 맛있게 마신 물이 바가지가 아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습니다. 물 속에는 각종 벌레가 죽은 채 썩어 있었지요.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보자 원효는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은 어젯밤과 오늘 다르지 않은데 어째 어제는 단맛이 났고 오늘은 구역질이 날까? 구역질을 멈춘 원효는 해골 물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어제와 오늘 사이 달라진 것은 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구나.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단물과 썩은 물로 구별하는 것일 뿐이로다. 내가 찾는 진리는 밖이 아닌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 진정함이로다. 원효는 해골몰에서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고 백성을 위한 일에 앞장섰답니다. 원효가 여느 때처럼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원효가 깜짝 놀라서 울었어요. 위신지요. 나는 복민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요.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소이다. 복민산 자락에 연못이 있는데 바로 가람자리요. 그대는 그곳에 절을 지어야 하오. 가람자리라면 절을 지을 터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소. 바로 저곳이요. 산신령이 가리킨 곳을 보니 산속인데도 강이 보였습니다. 연못은 언덕의 아래쪽에 있는데 그 밑으로는 바로 강이었던 것이지요. 저곳에 가람을 세우시오. 그리고 산신령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기이하게 여긴 원효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로고 복민산이라니 대체 복민산은 어디에 있는 산인고 원효는 며칠 동안 역시 복민산의 신령이 나타나 연못을 가리키며 그곳에 절을 세우라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복민산 봉황의 꼬리 그곳에 절을 지으라니 찾아봐야겠구나. 원효는 산신령이 말한 연못이 있는 복민산이 어디인지 생각해 내려 했으나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원효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민산에 관해 물었어요. 혹시 복민산이라고 들어보았소? 복민산? 처음 듣습니다. 산이라면 심만이들이 잘 알고 있으니 심만이들을 찾는 게 빠를 것입니다. 스님 아 그렇군 감사하오 원효는 그 길로 심만이들을 찾아 물아보았지요 복민산이라고 아시오 혹시 가보셨소? 심만이 중에 나이 많은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복민산이라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산을 말씀하십니까? 봉황의 꼬리를 닮았다 하여 복민산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경기도 여주에 복민산이 있소 고맙소 나무 관생 보살 원효는 그 즉시 길을 물어 복민산을 찾아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원효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복민산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복민산은 햇살이 고즈넉하고 기색은 아늑했습니다. 산의 남쪽 아래로는 여강이라 불리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가히 봉황의 꼬리라 할 만하구나 절경이로세 고개를 넘으며 강을 내려다보던 원효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었음에도 어쩐지 주위의 풍경이 몹시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원효는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꿈에 본 풍경이 생각나지 뭐예요? 산의 기온이 맑고 물이 아름다운 곳 바로 꿈속에서 익히 보아온 장소 산신령과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원효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시피 걸었습니다. 언덕을 얼마쯤 내려가자 드디어 연못이 있는데 꿈속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어요. 이곳이 바로 신령님이 개시한 곳이구나. 이곳에 반드시 절을 지으리라. 원효는 그날부터 연못 근처에 운막을 짓고 거쳐하며 절을 짓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효는 마을 사람들에게 품삭을 넉넉하게 주고 주변에 흙을 퍼다 연못을 메웠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연못 메우는 일을 하던 인부가 다급한 목소리로 원효를 불렀습니다. 스님 나와 보십시오. 어제 분명 연못에다 많은 흙을 퍼다 메웠는데 오늘 보니 어제 그대로지 뭡니까? 인부의 말을 듣고 연못으로 나가보니 정말 연못은 어제 그대로였고 퍼다 나른 흙도 다시 제자리에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어허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고 원효는 웅성거리는 인부들과 연못을 번갈아 보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지들 말고 다시 흙을 퍼다 나르시게 인부들이 다시 흙을 퍼다 연못을 메우는 동안 원효는 가만히 연못을 내려다 보았는데 연못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게들 저 연못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는가 어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마 흙을 부을 때 물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연못을 들여다보던 인부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걸음이 되자 인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원효는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연못을 들여다 보았어요. 연못은 잠잠했고 퍼다 부은 흙도 그대로 였습니다. 밤이 되자 원효는 저만치에서 연못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못 속에서 용이 물을 차고 쑥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인부들이 온종일 퍼다 나른 연못 속의 흙을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용은 한 마리가 아니고 아홉 마리나 되었습니다. 용들은 서로 몸을 비비거나 하늘을 날며 놀다가 조용히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음 저 연못 속에 용이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람의 자리로 안성맞춤이었군. 저 용들이 하늘로 승천해야 저 연못을 메울 수 있겠구나. 원효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운막으로 돌아가 정좌하고 앉아 용들을 하늘로 올려보내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인부들이 원효를 찾아왔어요. 스님 정말 귀신이 고칼로 르십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연못의 흙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이 연못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마을에 변고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요? 연못에 메울아 왔던 마을 사람들이 슬러움 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연못 메우는 것을 잠시 멈추시게. 인부들을 돌려보낸 원효는 운막으로 돌아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지 7일째 되는 날 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천둥 번개가 요란스럽게 쳐댔어요. 아홉 마리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였던 거지요. 용이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제 연못을 메우고 본격적으로 철을 지어야겠구나. 다음 날 원효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용이 승천한 것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요. 원효는 연못을 메운 그 자리에 구룡로라는 누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룡로를 지나 좀 더 위에다가 극락 보전을 지었답니다. 절을 짓고 원효가 떠나자 인당대사가 그 절을 지켰어요. 여주는 산도 그리 높지 않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포악한 말이 나타나 농작물을 뜯어먹는 것도 모자라 마구 짓밟아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만 보면 위협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말은 생긴 모습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험악하게 생겼는지 말이라기보다는 얼굴 생김새가 마치 전설에 나오는 용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악하고 무서운 말을 용마라고 불렀지요. 갑자기 용마가 나타나서는 농작물을 마구 짓밟아 놓으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농사만 망치면 그만인데 사람만 보면 물어뜨더니 겁이 나서 대문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고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이야. 그러게 말일세. 낮이고 밤이고 용마가 나타나 설쳐대니 이거야 원. 대체 저 용마를 어떻게 잡아야 하지? 용마를 잡기 전에 그 포악함에 사람이 먼저 죽을 걸세. 그러게 며칠 전에도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잡으려다가 전부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제 어쩌는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무서움에 떨었지만 용마가 너무 포악해 감히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스님 밤이고 낮이고 용마가 돌아다니면서 애써 지은 농작물을 모조리 짓밟아버리는 건 물론이고 사람만 보면 물어 뜯어 마을 사람들이 대문밖에 얼신도 못한지가 한참 됩니다. 저 용마를 어찌 잡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절에서 마당을 쓸던 삼위생이 인당대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포악한 용마라. 인당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삼위생에게 집과 나무줄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햇살이 잘되는 마당에 앉아 집과 나무줄기로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지요. 스님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용마를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용마를 잡을 굴레를 만드는 것이다. 그 포악한 용마를 그까 새끼줄을 엮어 만든 굴레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당대사는 아무 말 없이 새끼줄을 꼬아 굴레를 만들어 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강가에서 물을 먹고 있던 용마는 인당대사를 보자마자 크르릉 크르릉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어요. 용마는 여느 말보다 훨씬 컸고 날렵하기는 화살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번뜩일 때는 마치 말이 아닌 용의 대가리처럼 보였어요. 네, 이놈. 네가 그 신보고 약한 용마로구나. 대체 이곳이 어디라고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농작물을 모두 짓밟느냐. 용마는 크르릉 소리를 내며 인당대사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인당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피하며 말에게 굴레를 던졌답니다. 굴레는 말을 향해 날아가더니 신기하게도 이리저리 날뛰는 용마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그러자 서슬버럽게 달려들던 용마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즐거워 했습니다. 인당대사는 굴레 쓴 용마를 데리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도 사납던 용마는 아주 얌전한 강아지처럼 쫓아왔지요. 아니 스님 그 무서운 용마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아 저는 가까이 가기도 겁납니다. 이제는 괜찮다. 앞으로는 절대 포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용마는 이제 절에서 살 것이다. 네? 절에서 키운다구요? 아이고 스님 저 사나운 용마를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괜찮다. 이제는 네 말을 아주 잘 들을 것이다. 인당대사는 곧비를 삼위승에게 넘기고 극락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서움으로 곧비를 간신히 잡고 있던 삼위승이 용마를 흘끼뿐니 용마는 아주 순한 표정으로 삼위승을 보고 푸르릉 거렸습니다. 허참 진짜 순해졌나보네 대체 스님이 무슨 조화를 부려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던 용마가 갑자기 이렇게 순해졌지 용마는 삼위승이 이끄는 대로 얌전히 따라갔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순한 강아지 같았지요. 이 사실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세상에나 강가에 있는 절의 스님이 용마를 잡았다며 그렇다네 그 사납던 용마가 이제는 강아지처럼 아주 순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 스님이 도수를 부렸는가 보네 어쨌든 망쳤던 농사도 이제 다시 지을 수 있겠네 그려 이제 아이들도 밖에 나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 이후 인당대사가 포악한 용마를 신기한 골례로 다스렸다고 해서 그 절의 이름을 실력의 신과 제압의 뜻인 륵을 합쳐 신 륵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당대사가 용마를 잡은 덕에 마을에 평화가 오자 마을 사람들이 절을 찾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실력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지요. 그러다 세종대왕의 묘인 영능의 원찰이 되면서 이름이 보은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원찰의 기능을 잃은 보은사는 점점 쇠퇴해졌어요. 절이 낡아 중창해야 했지만 돈이 없어 보수하지 못하고 점점 쇠락해져 낡아갔답니다. 오늘의 동아 남편의 인생을 바꾼 아내 김안국은 판서의 대제약을 겸한 김숙의 아들입니다. 김숙의 가문은 3대째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집안의 자신감도 대단했습니다. 김안국이 태어났을 때 아이인에도 얼굴 이목구비가 바르고 용모가 준수했지요. 이런 아들을 두고 김숙은 이 아이는 참으로 우리 가문의 자식이다 라며 애지중지 했습니다. 안국이 막 말을 배울 때가 되자 아버지는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국은 하늘 천 따지 두 글자 조차도 깨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용모와 품행이 이처럼 뛰어난데 어찌 총명과 재주가 이다지도 없을 수 있는지 아직 나이가 어려 재주 구멍이 열리지 못해 그런 것인가 몇 년 더 지나서 가르쳐보도록 해야겠구나. 몇 년 후에 다시 그를 가르쳐보았으나 역시 깨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끝내 이런다면 본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가몬의 명성에도 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야로 가르치고 때때로 꾸중하며 그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보았으나 끝내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가고 한 해 두 해가 흘러 안국의 나이 벌써 열네 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글공부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저놈이 어려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이가 벌써 열네 살이 되었는데도 저 지경이니 세상에 저런 무식한 녀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집안의 명성을 장차 저 녀석이 바닥까지 떨어뜨리겠구나 선조를 욕되게 하는 자식을 두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어 세사가 끊기게 하는 편이 낫겠다. 내 저 녀석만 보면 울화가 쥐밀어 머리가 아프니 도저히 저것을 집에 두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를 없앨 방법을 찾았으나 차마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고 어딘가로 쫓으면 속이 시원하겠건만 어느 집안의 자식인지가 발각될 것 같아 일단 눈앞에만 나타나지 않게 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안세는 나이가 다섯살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한 것은 안국만은 못했지만 재질이 총명한 것은 안국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세로 하여금 뒤를 있게 하고 싶어도 안국이 있으니 예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안국을 먼 곳으로 보낼 방법을 생각했지요. 그런 중에 마침 사촌 아우 김청이 안동 지방에 판관으로 벼슬을 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동은 먼 고을이라 서울과 서로 멀리 떨어졌고 부자들이 많은 고을 이었지요. 김청이 안국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안동으로 부임하려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안국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의 하는 짓이 이러다 보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세 번이나 끓어오르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군. 그래서 쫓아버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보낼 곳이 없었는데 자네가 안동으로 부임한다고 하니 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영영 안동 백성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자식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네. 김청은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자고로 문장집안에 글 못하는 자식은 한없이 많았지만 그런 자식들을 내쫓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형님이 그러시렵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관상이 비범하니 설사 끝까지 그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업을 보전하고 마다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안세가 재주는 약간 있다 하지만 그릇이 작을 뿐 아니라 둘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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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세로 하여금 안국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처사는 윤리에 어긋나는 이입니다. 김청이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자 안국의 아버지는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자네가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살고 싶지가 않네. 김청은 계속 거절하다가 마지 못해 승낙했습니다. 안국의 아버지는 안국을 불러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나를 아비로 생각지 말아라. 다시 서울에 올라와선 안 된다. 서울에 올라왔다가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릴 것이다. 안국 아버지 뜻을 이기지 못한 김청이 안국을 데리고 부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안국의 용모와 안목이 저처럼 비범한데 가르치지 못할 이유가 있겠나. 내가 가르쳐보리라. 김청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안국을 불러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이러니까 형님이 내쫓겠다 하셨구나. 김청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안국을 조용히 불러서 그 까닭을 물었지요. 안국도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신이 맑아져서 밤낮으로 천마디 만마디를 한 번만 들어도 죄다 기억할 수 있었으나 문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글이란 말만 들어도 정신이 아찔해지고 두통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죽을 하시면 죽겠지만 문자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된 김청은 그 후로 안국에게 책 읽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김청은 안동 좌수 이유신이라는 사람의 집이 부유하고 또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안국이 그 집 사위가 된다면 안동 땅에 눌럴 살 수도 있고 자신의 걱정도 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유신을 부른 김청은 혼담을 꺼냈어요. 제 사위로 들이셨으면 하는 도령은 어느 집 도령입니까? 바로 사촌 형님이신 반서대감의 그 나들입니다. 이유신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반서 김숙이라면 서울의 귀족이고 집안 대대로 문장가가 나와 전국의 양반들이 누구나 우러러보는 집안이 아닌가 김숙의 적자라면 어찌 안동같은 시골로 구혼을 하겠는가 혹시 서자가 아닐까 의심이 든 이유신은 김청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반서대감의 서자입니까 아닙니다. 적자이자 그 나들입니다. 그러자 또 이유신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서자가 아니면 아마도 병신이겠지 장님일까 벙어리일까 아니면 고자일까 그래서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도령의 몸이 불편합니까 김청은 이유신이 묻는 뜻을 알고 안국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안국은 팔척 장신의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음성 또한 낭낭하여 참으로 미남 중에 미남이었어요. 이유신은 마음속으로 기쁘게 여기면서도 고자가 아닌지 미심쩍었습니다. 이를 꿰툴러본 김청은 안국에게 바지를 벗어보게 했어요. 그러나 과연 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김청에게 물었어요. 반서대감은 서울의 귀족인데다 저렇게 잘생긴 자재를 두었는데 굳이 천리밖에 안동에서 구원을 하시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숨기려 했던 김청은 일이 잘못될까 싶어 결국 글을 못하여 쫓겨나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유신은 속으로 따져보았어요. 안동 좌수의 딸이 대제약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만 가게 되면 족하지 어찌 감히 글까지 잘하기를 바라겠는가 그가 비록 쫓겨났다지만 내가 거두어 살리면 또한 득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드디어 혼인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이유신은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김청은 이유신의 가산이 풍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국에 대한 근심을 덜어놓을 수 있었고 문벌도 과히 나쁘지 않아 혼인을 기뻐했지요. 샛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곧 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서울에 오게 된 김청은 안국의 집에 들러 안국이 안동에서 혼인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국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하며 고마워 했지요. 잘했네 잘했어 고마우이. 안국은 이웃이네 별당에 틀어박혀서 석 달 동안 집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조용히 물었어요. 대장부가 오랫동안 방에만 계시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글 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시는 것이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자식 된 도리인데 방에만 계신지 벌써 석 달이 되었음에도 글도 읽지 않고 문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 내가 말을 배울 때 아버지가 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 지금 14살이 되었는데도 하늘 천 따지 조차도 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집안을 망칠 물건이라고 죽이려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곳으로 내쫓자 다시는 부모님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낯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문자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글 이라는 한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니 이제부터 다시는 글에 대한 말은 말아주시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물러갔습니다. 원래 장인 이웃이는 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도 꽤 글을 잘했지만 안국의 사정을 미리 알고 있던 터라 애초에 글을 가르칠 엄두도 내지 않았고 또한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 큰 나이에 빈둥빈둥 지내는 것이 민망하기만 하여 하루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제 형제가 모두 글을 잘 하니 사랑에 나가서 글을 배워보세요. 저번에 내가 글에 대한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으니 다시는 나에게 글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또 그런 말을 꺼내는 까닭이 무엇이오. 안국이 성을 벌컥 내며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자 아내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임을 알고 다시는 글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원래 부인 이씨는 문장에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사서 삼경 제자 백가를 모두 통달했지만 여자인 까닭으로 제조를 숨기고만 있었지요. 부모 형제조차도 그녀가 문장에 능하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녀는 안국이 항상 부친에게 죄를 짓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안쓰러워 그를 가르쳐보려고 생각하였지만 여자가 남편을 가르친다는 것이 남이 보면 웃을 것 같았고 안국 본인이 글에 대한 말을 듣기 싫어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재주가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려고 다시 안국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돌붙여도 허수아비도 아닌데 하루종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말을 하고 싶지만 누구랑 말을 하겠소? 저와 옛날 이야기나 하세요. 그럽시다. 나도 옛날 이야기는 좋아하오. 아내가 고사들을 이야기로 풀어 말하니 안국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재미를 붙였습니다. 책 한 권을 다 풀어서 이야기한 아내가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라고 해도 듣고 바로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 저를 보고 다시 외워보세요. 안국은 자신있게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술술 외웠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으로 서광이 비추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 재주가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빛이 바라지 않는 것뿐임을 알고 자신이 남편에게 그 빛을 바라게 해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역사 이야기를 비롯하여 고사 성어에 이르기까지 밤낮 밤낮으로 이야기해주고 모두 외계하였더니 외우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루는 안국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외운 것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오? 이제까지 서방님은 이야기를 외운 것이 아니라 글을 익히신 것입니다. 안국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이오?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왜 이제껏 나를 괴롭혔을까? 글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앞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소. 아내가 이제껏 외운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을 가져와 한자씩 가리키며 읽어주었더니 금세 다른 책들까지 혼자의 힘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생 깨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깨우친 안국은 잠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은 책 글을 읽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아내가 외우게 한 이야기에 대한 책들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까지도 혼자의 힘으로 읽어냈습니다. 아내는 읽는 것에 맛을 들인 안국에게 글을 짓고 글씨를 쓰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안국이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쓰자 생각이 줄줄이 밀려나오고 글의 기교가 마구 넘쳐났어요. 안국이 글까지 짓게 되니 아내는 그 실력을 다른 선비들과 겨루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국에게 사랑해 나갈 것을 권했지요. 노너에 이르면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장과 도덕이 그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서방님은 벗이 없어 외로우니 이제는 사랑에 나가서 학문을 논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안국은 의관을 갇혀 있고 사랑으로 나와 장인 어른에게 절을 했습니다. 지난 지난 10년간 문 밖을 나오지 않던 안국이 사랑에 나타난 것조차 의아한 장인은 안국이 아내의 도움으로 글을 깨친 것이나 문장을 이룬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놀랍고 한편은 기특한 마음이 든 장인과 두 처남이 물었지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김서방이 사랑까지 나왔나. 아버님과 처남들이 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서 저도 해볼까 해 나왔습니다. 장인과 처남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글을 못 읽어 안동까지 와서 살게 된 것을 다 아는 처지였는데 글을 읽겠다는 것도 아니고 짓겠다고 하니 코웃음 만 나왔지요. 글을 짓겠다고 하니 어디 해보기나 하시게. 장인이 글재를 내자 안국은 곧장 붓을 들어 한편의 문장을 지어냈습니다. 그 문장은 호방했으며 필법은 정교하여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늘천다지를 몰랐던 사람이 맞는가 집안의 명성에 걸맞은 명문이로구만 장인은 단걸음에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서방이 문자를 깨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명문을 뽑아내니 어떻게 된 거냐. 딸은 아버지께 모든 일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모두 두 사람의 열의와 정성에 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안국의 문장과 학업은 나날이 발전에 어느 누구도 실력을 겨룰 수가 없게 되었어요. 때마침 나라에서는 왕자가 탄생해 이를 축하하기 위한 과거 날짜가 잡혀 전국에 방이 붙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에게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하며 말했어요.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의 모든 선비들은 과거에 응시할 것인데 까막눈이라면 모를까 서방님처럼 문장을 이룬 마당에 어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렵니까. 이 안동 땅에서 존사람으로 남기에 서방님의 문장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곳으로 서방님을 내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이니 부모님께도 떳떳이 나설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안국은 듣고 있다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사내대장부인데 이 시골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소. 다만 내가 여기로 올 적에 아버지께서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가는 목숨을 보전치 못할 거라 하셨소. 물론 내가 죽음이 두려워 가지 않는 것은 아니요. 다만 아버님이 나 때문에 자식을 죽인 아버지가 될까 두렵소. 또 아버님께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임금님을 섬길 생각을 할 수 있겠소. 방법이야 없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과거를 보시고 합격하신 후에 부모님을 뵙는다면 그를 못한다는 오해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할 줄 알며 과거에 합격하신다면 부모님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동안 생각하던 안국은 부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엄한 아버님의 명령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 자신을 길러준 유모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유모는 그가 오는 것을 보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샛내는 서방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렇듯 살아계셔 참말 다행이지만 태간마님의 눈에 뛰었다가는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우선 방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지요. 유모는 밤을 기다려 안국의 집으로 가 안국의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안국의 어머니는 안국을 떠나보낸 후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서울에 왔다는 말을 들으니 한다름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대감이 알까 두려워 대감이 잠든 후에 몰래 데려오도록 시켰습니다. 한밤이 되자 안국은 유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안국을 보자 눈물이 절로 쏟아졌습니다. 십 년이나 너의 소식을 알지 못해 얼마나 애간장을 끓였는지 모른다. 이제 네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변해지는 안국은 뵙지 못한 동안 어머님이 많이 늙으셨습니다. 이 불효자 탓으로 어머님이 상심하셨으니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안세가 온 것임을 안 어머니는 대감에게 이야기가 들어갈까 안국에게 이불을 씌워 누워있게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안세는 이불을 보더니 누구냐고 대뜸 물었어요. 일이 더 크게 될까 걱정한 어머니는 안세를 조용히 불러 앉혀 형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아니 이런 형이 여기 계셨구려 아까 아버님이 꿈에 형이 나타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형이 여기 있다니 너희 아버님이 이 일을 하시면 반드시 큰일이 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도록 해라. 네가 형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안세도 형이 죽을 수 있음을 알기에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 습니다. 안국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유모의 집으로 돌아와 과거를 준비했어요. 아침이 되어 과거장으로 가려는데 10년 만에 서울에 올라왔더니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모는 멀리서 잘 차려입고 오는 소년을 가리키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동생 안세였습니다. 안세는 형이 글도 모르면서 과거를 보려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어요. 재산가의 자제들인 자신의 친구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시골 손님이라고 둘러대 버렸습니다. 드디어 글재가 걸리고 과거가 시작되었어요. 모두들 앞으로 나가 글재를 적어왔는데 안국만은 외워 들어왔습니다. 돌아앉아 조금 생각하던 안국은 종이를 펼쳐 먹을 갈아 한 번의 글을 완성하고는 제일 먼저 제출했어요. 안세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글을 못한다고 구박받던 형이 글을 가장 빨리 쓰고 나가다니요. 안국은 과장을 나와 유모의 집에서 합격을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시험관이 합격자를 발표하려고 보니 김숙의 장남 안국이 장원이었어요. 시험관은 친구의 자재가 장원으로 급제한 것에 감격해 정식 발표를 하기도 전에 김숙의 집으로 달려가 문앞에서 장원자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안세가 장원 급제했다는 줄 알고 뛰어나온 김숙은 장원자가 안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 했습니다. 안국 그 놈은 안동 땅에 뼈를 묻어야 할 놈이거늘 어찌 네 명을 어기고 서울에 올라왔단 말이냐. 내 그 놈을 내칠 때 분명 서울에 올라오면 죽이겠다 했으니 죽일 것이다. 급제를 했다지만 분명 누군가가 대신 써준 게 분명하다. 내 집안에 그런 부끄러운 방법으로 급제한 놈은 없다.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안국은 황망이 붙잡혀와 뜰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숙은 크게 화가 나 하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하게 했지요. 이때 시험관이 있던 김숙의 친구가 축하를 하러 돌아왔다가 이런 상황을 보자 이유를 묻고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급제한 것이 남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자신의 실력 인지는 알아보고 처벌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네. 모르는 말씀 마시게 나이 14살이 되도록 하늘천 따지도 모르던 놈이 어찌 급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으니 따질 것도 없네. 기어코 안국을 몽둥이로 칠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시험관이 마루에서 내려가 안국을 감싸 안으며 마루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김숙은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데 왜 나서느냐며 화를 내다 머리를 감싸고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아버지가 길길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자 목숨을 보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안국은 그저 아버지께 사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험관이 안국에게 물었어요. 자네 이번 시험의 글재를 기억하는가. 안국은 시험관의 물음에 막힘없이 글재를 외워냈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자 시험관은 감탄하며 또 물었지요. 오늘 지은 글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안국은 자신이 지은 글을 또 막힘없이 줄줄 읍허냈습니다. 그 문장은 힘이 있었으며 건장한 말이 벌판을 치닫듯 시원했어요. 누워서 아들이 글을 읽는 것을 본 김숙은 다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 안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더냐 네가 어떻게 그런 문장을 이루었더냐 십 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구나 먼 땅에서 서울집을 그리는 마음이 오죽했겠느냐 이제야 조상님의 협격하신 명성이 다시 떨치려나보다 예전에 너만 보면 머리가 아팠던 것이 너의 낭낭한 목소리에 다 떨쳐졌느니라 안국은 아버지에게 이제껏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며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김숙은 하인들에게 어서 가마를 대령해 안동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올 것을 명하고 시험관을 돌아보며 고마워 했습니다. 김창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요. 안국의 글을 보니 진정 희대의 명문장 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가르친 것이 부인이라니 아버지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의 아내가 해냈구나. 사내 대장부가 일개 안여자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만 하구나. 며느리 이씨가 서울에 도착하자 김숙은 일가 친척과 손님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칭찬하기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그런 며느리를 본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안동 같은 시골에 그런 부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이씨는 시부모님을 섬기기에 소홀함이 없었고 자신의 공을 내세운 일도 없어 시부모의 사랑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또한 안국은 날로 글의 명성을 떨쳐 마침내 벼슬이 대제하게 이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양반 옛날 모관이라는 곳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하루는 산으로 대나무를 베러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얼마 가지 못하고 해가 저버렸는데 마침 조그만 마을을 지나던 참이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신세 지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들어가자 부인들이 방아를 찢느라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놀고 있던 대여섯 살쯤 나보이는 계집애가 그를 보자마자 야 무르의 아저씨 오신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방아를 찢던 부인 하나가 잘못 본 것이겠지 아저씨가 올리가 있겠니 하고 계집애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무르헷 아저씨라는 사람은 그 부인의 남편인데 먼 곳으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인지라 부인이 보기에도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때문에 부인은 아이의 말이 맞겠거니 하고 계집애에게 아저씨와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찢던 방아를 마치고 따라 들어가마 했지요. 모관 양반은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은 저물어서 어차피 어디인가 숙소를 정해야 할 형편이었어요. 어쩌면 공짜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집애를 계집애를 따라간 집은 두 채나 되는데 그럴듯한 것으로 보아 괜찮은 살림인 것 같았습니다. 계집애는 계집애는 안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께 무르헷 아저씨가 오셨다고 전했어요. 방문이 열리고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모관 양반은 저 노인이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둔 길에 나섰는가 어서 들어오게 노인의 반가운 어조에 끌려 모관 양반은 정말 그 집 사위인 양 방 안으로 들어가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기 사위인 줄만 알고 있는 노인은 우선 저쪽으로 가서 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딸의 방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파가 앉아있다가 그의 무난 인사를 받았지요. 이를테면 장모였습니다. 어째 그동안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는가. 장모라는 노파가 묻는 말에 그는 능청스럽게 받아 넘겼습니다. 한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사위가 오랜만에 왔다면서 상을 잘 보아 오도록 했습니다. 모간 양반은 나중이야 어떻든 배가 고픈 김이라 개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먹어 치웠지요. 저녁을 다 먹고 나자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부인도 부인도 그를 남편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왜 잊어버릴 만해서야 왔느냐고 투정이었습니다. 모간 양반은 똑같은 말로 속여 넘겼지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잠자리에 들어서야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전에 거동하고는 어딘가 다른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간 양반도 그런 눈치를 책인 채었으나 이왕 내친 걸음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밝은 햇빛 아래서야 아내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전혀 모르는 외관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부엌에서 아침을 지으면서도 안절부절 못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오랜만에 사위가 왔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보내서 어쩔 줄을 모르던 딸은 어머니께 부활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래 사위를 둘씩이나 맞아들여서 속이 편하오? 어머니도 의심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딸에게서 틀림없이 사위가 아니라는 다짐을 받고서 부지런히 영감의 방으로 쫓아갔지요. 여보 어젯밤 온 것은 우리 사위가 아니라는 구려 남자들은 비교적 둔감한 모양입니다. 어허 공연한 소리 말아 그러나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폼이 무슨 일이 생긴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영감은 마누라에게 이끌려 사위 방으로 건너가 보았어요. 마누라의 말이 헌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사위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남정네 였습니다. 영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여보게 거기 누워있는 양반 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모간 양반은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무나 태연자약한 그의 말과 행동에 영감은 더욱 화가 치솟았습니다. 생각 같아선 몽동이 찜질이라도 해서 내쫓고 싶었으나 동네에 창피할 일이어서 간신히 진정했지요. 어서 이 집에서 나가게 영감의 말투는 애원조에 가까웠습니다. 모간 양반은 부스스 일어나 앉았어요. 가야지요. 하지만 사위라고 했다가 내쫓더라고 고소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안 망신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영감은 제발 아무 탈 없이 돌아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러나 워낙 배짱이 도둑한 모간 양반이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서 그대로 갈 수야 있겠소? 모간 양반이 내놓은 조건은 기가 막혔습니다. 대나무 한 짐을 검은 암소에 실어 내놓을 것과 사모간대 한 벌을 차려 달라는 것이었어요. 버티어 보았자 영감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영감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제야 누그러진 모간 양반은 감사하단 말을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생각하니 희한하도록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소리로 한바탕 웃어 젖혔어요. 그의 곁을 지나던 사람들도 멋모르고 덩달아 웃었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네 집의 성과 혼사가 있는 모양으로 자그마한 마을이 부산스러웠습니다. 한바탕 수작을 붙여 볼 때는 이제다 싶어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조물의 길을 붙들고 물어보니 암흑의 집에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입니다. 됐다 싶어 그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배심 좋게 사모 관대의 차림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운이 따르려고 그랬던지 마침 신부 집에서는 신랑의 얼굴을 아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사모 관대를 입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신부 집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신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관 양반을 신랑으로 오인하고 신랑 방으로 모셨지요. 넉살좋게 들어앉아 신랑의 상을 받는 중에 진짜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것은 신부 측이었지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모관 양반이 가짜 신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붕괴한 신부 측에서는 그를 두들겨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오히려 예상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지난번 영감례처럼 딸 하나로 두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애초에는 자기를 신랑이라고 신랑 방해까지 모시지 않았더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일이 이쯤 되자 신부 측에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모관 양반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흥정을 시작했어요. 약점이 약점이니 만큼 신부 측에서는 그의 요구대로 여러 양의 돈과 후한 점심 대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집을 나온 그는 유람하는 기분으로 이곳저곳을 들러 집에 돌아가기로 하고 우선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곳인가 사냥꾼 세 사람이 둘러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배도 고팠고 다리도 쉴 겸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부 집에서 나올 때 받은 밥 그릇을 열었어요. 을에 맛있는 반찬과 밥이 들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목침 하나만이 댕글하니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골려주려고 신부 집 사람이 넣어둔 것이었어요. 화가 나는 대로 그는 목침을 집어 힘껏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침이 떨어질 만한 곳에서 무엇이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일까 싶어 가보았더니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었지만 사냥꾼들 에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냥꾼들을 속여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냥꾼들은 어떠한 목침이기에 노루까지 잡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모간 양반은 능청을 부렸지요. 이건 이건 보통 목침과는 다른 거요. 이건 우리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과보인데 던지기만 하면 마음먹은 무엇이든 쏘아 마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요. 사냥꾼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증거로 커다란 노루가 바로 그 목침에 맞아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냥이 생업인 그들은 이 신기한 목침이 탐이 났습니다. 이 목침만 가지면 힘들이지 않고 사슴이며 산돼지 따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사냥꾼들은 목침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모간 양반은 펄쩍 뛰었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를 어떻게 팔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값은 비싸도 좋으니 무조건 팔아주었으면 했어요. 적당히 뻑이고 나서 그는 선심을 쓰듯이 삼천량을 받고 목침 한 개를 팔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목침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 곧 사냥꾼들이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을 불러 펴 이삭 하나를 처마의 바람막이에 꽂아두었다가 사냥꾼이 찾아오거든 어찌어찌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윽고 붕괴한 사냥꾼들이 들이닥쳤어요. 당신한테서 산 목침은 마음먹은 물건을 백발백중 시키는 물건도 아니었고 애꿎게 때마침 점심 그릇을 가지고 오던 어머니만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안 양반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된 노르시오 그것은 역시 우리 집에서나 써야 효엄이 있는가 보오 나도 그것을 팔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였는지 모르오 그러면서 손님들이 시장할 테니 우선 점심이나 내오라고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부인은 바람막이에 꽂혀있는 벼이삭을 보며 몇 알을 놓고 밥을 짓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관 양반은 언성을 높여 한 어리면 충분하지 않소 하고 사냥꾼들에게 옆연내가 미혹하여 저 모양이라고 변명이나 하듯이 말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오히려 모관 양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벼 한 알로 무슨 밥을 짓는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를 노릇이었지요. 부인이 벼 하나를 따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훌륭한 점심상이 나왔습니다. 쌀밥 이라고는 별로 먹어본 일이 없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베블리 한껏 먹고 나니 바람막이에 꽂혀있는 벼 이삭이 탐이 났어요. 하나를 넣고 이렇게 여러 사람 몫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저것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관 양반의 예상대로 그들은 그들은 용건은 잊어버리고 벼 이삭을 팔지 않겠느냐고 흥정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쌀밥을 지어 어머니 장사에 상여꾼에게 먹이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모관 양반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고 배짱을 부린 다음 마지 못하는 듯이 상당한 값으로 벼 이삭을 팔았습니다. 사냥꾼들은 의기양양해서 돌아갔지만 사실을 깨달으면 또 돌아올 거라고 모관 양반은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 끝에 부인을 불러 떡을 만들어 앞들에 있는 나뭇가지마다 꽂아두도록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사냥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관 양반은 말로써 그들을 진정시키고 아내에게 떡을 좀 내오도록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시킨 대로 떡이 꽂혀있는 나무에서 몇가지를 꺾어 한상 가득히 음식을 차려왔어요. 사냥꾼들은 이번엔 떡이 열리는 나무가 탐났습니다. 또 용건을 잊은 채 그들은 고가를 치르고 나무를 사가지고 돌아갔지요. 속은 것을 알면 사냥꾼이 또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모관 양반은 이번에도 아내에게 이리저리 할 것을 일러놓고 죽은 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냥꾼들이 와보니 부인이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의 가보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벌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어리둥절 했어요. 이윽고 울음이 그친 부인은 피리를 꺼내 놓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피리이니 피리를 불어 주인을 살려달라고 애원이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 사냥꾼이 피리를 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죽었다던 모관 양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 잘 잤는걸 하고 기지개를 켜다가 사냥꾼들을 보고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피리의 효력이 하도 신기하여 자기들이 원래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피리를 팔 수 없느냐는 말부터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내겠다는 것이었지요. 사냥꾼들이 돌아가자 모관 양반은 관을 만들어 그 속에 드러눕고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번에 부인은 상복을 갖추고 울고 있었어요. 또 속은 사냥꾼들은 모관 양반의 집으로 가면서 이번에 야말로 절대 속지 않으려고 단단히 벼렀습니다. 집에 와보니 부인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가보를 다 팔게 해서 우리 집 양반까지 죽게 한 이 양반들아 어서 무덤이나 가보소. 그러면서 더 슬프게 통곡을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의심스러운 대로 무덤을 찾아갔지요. 획이 채 굳어지지 않는 묘 땅에까지 묻었으니 모간 양반이 정말 죽긴 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냥꾼들은 지금까지 속은 것이 분했습니다. 그 분풀이로 묘 위에 똥이나 싸주기로 했어요. 모간 양반은 묘 속에서 노비를 뜻하는 노자의 인을 불에 달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묘 위에 엉덩이를 들이대자마자 모간 양반은 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엉덩이에는 영락없는 노자가 박혔지요. 노자가 박혔으니 사냥꾼들은 꼼짝없이 모간 양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냥꾼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간 양반은 후환을 걱정하여 아주 사냥꾼이 얼씽거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가를 찾아가 자기는 세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제멋대로 행동하니 처벌해 줄 것을 정원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사냥꾼들과 그를 한자리에 소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의 종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고 모간 양반에게 물었지요. 그는 종놈들의 궁둥이에 노자 인이 박아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지를 벗겨보니 그의 주장대로 였지요. 관가에서는 사냥꾼들에게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훈계 방면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원래 모자란 편이었으므로 아무 말 못하고 판결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간 양반은 그들을 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으므로 멀리 떠나가 살도록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공부하다가 뛰어나온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사꾼이니까 사철 아들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농사일을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일하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들에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늘 입이 열대빨이나 나와서 투덜거리는 게 일이었어요. 에이그 건넌마의 복동이는 날마다 방에서 글만 읽던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람? 아버지 나도 이 지겨운 농사일 그만두고 글공부하게 해줘요. 일하고 허구한 날 졸라대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주 귀가 시끄러워서 그럼 그러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너 내일부터 일하지 말고 방에서 글공부만 해라. 그런데 글공부를 하려면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앉아서 자물성 있게 글만 읽어야지 딴짓을 해서는 안 돼. 아들은 좋아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방에 틀어박혀 글공부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발에는 통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갓근을 바짝 조인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루종일 글만 읽었지요. 처음에는 농사일 안하고 글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신바람이 났는데 종일 그러고 있으니 슬슬 지겨워지는 겁니다. 꽃 끼는 통버선을 신었으니 발은 욱신욱신 아프지요. 가끈이 조여들어서 머리는 띵하지요. 꼬러 앉은 다리는 절여오는 데다가 하품까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 안지겨울 수 있나요? 그래도 떼약볕에서 농사일 하는 것보다야 낫지 싶어서 꾹 참고 글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참말로 지겨워서 견딜 견딜 수가 없지 뭐예요? 잠깐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내내 통버선 신고 가끈 조이고 꿇어 앉아서 글을 읽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나중에는 온몸이 쑤시고 오금이 절여서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내가 멋에 씌어서 이 지겨운 글공부를 하려고 했던가 지금쯤 들에나가서 일을 한다면 내 마음대로 걷고 뛰고 아주 신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길로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통 벗어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 헐헐 나는 듯이 들러 나갔지요. 아버지가 그 꼴을 보고 이놈아 너는 글공부 하단말고 왜 뛰쳐나왔느냐 하고 호통을 치니까 아들이 한다는 말이 아휴 아버지 나 다시는 글공부 한단 소리 안 할테니 들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싹싹 빌더란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아주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더래요. 농사일을 하면서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이랴 이놈의 소야 너도 통버선 신고 가끈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공부나 해보련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하더라네요. 그 이후로 아들은 불평없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호박씨만 먹고 가버린 손님 옛날에 한 사람이 주막을 차려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재워주며 돈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돈이나 물건을 저녁에 맡겨두었다가 아침에 찾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덜어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있어서 맡긴 물건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맡아둔 물건은 말 하나마나 주인 차지가 되는 거지요. 중이 연불보다 재밥에 더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지요. 한두 번 서너 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막 주인은 은근히 그런 일이 자꾸 생기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물건을 까닭없이 재차지로 하는 게 조금 캥기기도 하고 도로 찾으러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공거 탐내는데 이골이 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행여 도로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딱 잡아떼고 안 돌려줄 만큼 뻔뻔한 원스러워졌지요. 하루는 왼손님이 낙위를 타고 주막에 들었는데 이 손님이 묵직한 동괴를 턱 내놓으면서 주인장 이 돈을 좀 맡아뒀다 내일 떠날 때 돌려주시오 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몇천 양은 됨직한데 공거 바라는데 이골이 난 주인이 그걸 보고 탐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절로 짐이 꿀꺽 꿀꺽 넘어가지요. 손님이 저걸 잊어버리고 두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맡긴 걸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수가 없을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런 국립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고 아내들어 어서 가서 호박씨를 넉넉히 구해오시오. 하는 겁니다. 호박씨를 많이 까먹으면 뭐든 잘 잊어버린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방도를 생각해낸다는 게 손님에게 호박씨를 많이 까먹이는 겁니다. 아내밤중에 홍두깨격으로 호박씨는 왜 갑자기 구해오라는 거요? 아 글쎄 구해오라면 구해오기나 해요. 좋은 수가 있으니. 아내가 동네에 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호박씨를 다 떼나 구해왔어요. 구해오니 그걸 가지고 손님 방에 들어가서 능청을 떠는데 손님 심심한데 이거나 좀 드시오. 이 호박씨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울에나 나는 별종으로 보약 중에 보약이지요. 한 다떼만 드시면 감기에 한 번 안 걸리고 무병장수할 겁니다. 하고 아주 침이 마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손님은 아 이거 참 고맙소 하면서 권하는 대로 호박씨를 까먹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박씨를 더 많이 먹이려고 손님 곁에 앉아서 손이 부르트도록 호박씨를 까서 권했지요. 그래서 그놈의 호박씨 다떼를 다 까먹였습니다. 이제 호박씨를 그리 많이 먹여놨으니 돈 꽤 맡긴 건 까맣게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서 날이 밝아 손님이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손님이 일어나자마자 신들매를 고쳐매고 주인을 부르더니 가야겠으니 어제 맡긴 동괴를 돌려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라고 밤새 호박씨를 까먹였는데 말짱 헌일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온몸의 기운이 쑥 빠졌지요. 할 수 없이 돈 꽤를 주워보내고 나서 마루의 턱 걸터 앉아 있으려니까 아내가 쪼르르 달려와서 여보 그 손님 반값은 내고 갔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손님이 반값을 안 내고 간 거예요. 반값 뿐이면 좀 좋아요. 밥값 술값까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어허 호박씨를 다 떼나 까먹인 효암이 있긴 있구나. 말짱 있고 갔네 하더라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두고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고 하지 않나요? 오늘의 동화 여우의 구슬 열다섯 살 먹은 도령 하나가 날마다 글방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글방에 가거나 오려면 높다란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하루는 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달덩이 같이 예쁜 처녀 하나가 불쑥 나타난 겁니다. 이제 와요? 놀다 가요. 처녀가 다짜고짜 앞을 막으며 놀다 가라고 손목을 잡았으니 도령은 홀린 것처럼 따라가고 말았지요. 처녀가 무성한 수풀 속으로 도령을 끌고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귀를 잡고 입을 맞추지 뭐예요? 난데없는 입맞춤에 도령은 넋이 나가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녀가 무언가를 입에서 꺼내 도령 입안에 넣어주는데 알사탕처럼 한쪽은 밝았고 한쪽은 하얀 구슬이었어요. 구슬을 도령 입에 넣었다 빼서는 제 입에 넣고 또 빼서는 도령 입에 넣었다 도로 제 입에 넣고 연신 그러는 겁니다. 두어 식경쯤 지났을까요? 처녀가 구슬을 제 입에 넣더니 말했습니다. 이젠 많이 놀았으니 그만 가보세요. 그제야 정신이 든 도령이 둘레둘레 두리번거리니 처녀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언제 날이 저물었는지 하늘엔 어스름달 까지 떠있었습니다. 다음날 글방에 갔다 오는데 그 처녀가 또 나타났어요. 놀다 가라고 잡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서는 입을 맞추고 구슬을 넣었다 뺐다 하며 놀고 나서야 놓아주었지요.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도령이 글방에서 돌아올 때면 영락없이 처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어요. 글방 스승이 보기에 갈수록 도령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원래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한 아이인데 하루가 다르게 핏기를 잃어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몸도 꼬챙이같이 말라가고 초롱초롱하던 눈빛도 생기를 잃고 말입니다. 스승이 도령을 불러 물었어요. 너 요즘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일은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허면 말 못할 걱정거리라도 생긴 것이냐? 아니요. 그런데 어찌 얼굴이 그토록 못쓰게 되어간단 말이냐? 이러다 큰 병이라도 앓게 될까 걱정스럽구나. 아무리 물어도 입을 열지 않던 도령이 그제야 말을 했습니다. 실은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제가 글빵에서 집에 돌아갈 때면 고갯마루에서 예쁜 처녀가 나타나 이제 와요 놀다 가요 하며 붙잡습니다. 그 처녀를 따라가 놀다 보면 시간이 후딱 흘러 어느새 캄캄한 밤이 돼버리고요. 정신을 차려보면 처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글빵 스승의 낯빛이 달라지다니 걱정스레 도령한테 물었습니다. 처녀와 무엇을 하며 노느냐. 입도 맞추고 처녀가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하얀 구슬을 제 입에 넣었다 자기 입에 넣었다 하며 놉니다. 어허 이대로 가다가는 니가 큰일 날지도 모르겠구나. 도령은 무슨 말인가 싶어 멀뚱멀뚱 스승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스승은 어두운 나치로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듣거라. 오늘이고 내일이고 집에 갈 때 그 처녀를 만나거든. 내 입에 또 구슬을 넣어주면 눈 딱 감고 삼켜라. 그러곤 바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거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문은 모르지만 하늘같은 스승님이 시키는 데야 까닭이 있겠지요. 생각하며 도령은 글방을 나섰습니다. 고갯마루에 오르니 영락없이 처녀가 방긋 웃으며 반깁니다. 연애 때처럼 같이 놀자 꼬이고 말이지요. 처녀를 따라 수풀 속에 들어가 입맞춤도 하고 구슬도 입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울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홀려 스승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처녀가 내일 또 만나요 하고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다음날 글방에 가니 세승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제도 그 처녀가 나왔느냐 예 내가 이른대로 하였느냐 저도 모르게 넋이 나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승이 한숨을 쉬더니 다시 한번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늘은 꼭 시킨 대로 해야 한다. 글방을 나선 도령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와요 놀다 가요. 어김없이 나타난 처녀가 생긋 웃으며 손목을 잡고 끌었지요. 도령은 따라가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처녀가 입을 맞출 때도 홀리지 않으리라 기를 썼지요. 이윽고 구슬이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도령은 입을 꾹 다물어버렸어요. 그러자 처녀가 도령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입 벌려! 도령은 눈을 질끈 감고 구슬을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걸 본 처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서 구슬을 뱉지 못해? 구슬을 내놓으라며 처녀가 쥐어뜯고 꼬집고 핥히고 난리도 아닙니다. 도령은 피하다가 엎어져 구르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아이코야 땅을 먼저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쾌갱 소리가 나지 뭐예요? 도령이 놀라 돌아보니 세상에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는 겁니다. 다음날 도령이 글방에 가자마자 스승이 물었어요. 어제도 그 처녀가 나타났느냐? 예, 스승님이 이러신 대로 제가 구슬을 삼켰습니다. 처녀는 어찌 되었느냐? 처녀는 여우가 되어 달아났습니다. 그제야 세생의 낯빛이 밝아지며 고개를 끄덕 끄덕 했습니다. 잘했다. 그 여우가 네 정기를 자꾸 빼앗아가는 바람에 네가 그리 아팠던 것이다. 하마터면 네 목숨마저 위태로울 뻔했구나. 여우가 50년을 묵으면 여인으로 변할 수 있고 100년을 묵으면 미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천리밖에 일도 훤히 알 수 있대요. 사람을 홀려 넋을 잃게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천년을 묵으면 하늘과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구슬로 사람 정기를 빼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도령이 만난 여우는 천년 여우가 아니었을까요? 헌데요 스승님 제가 구슬을 삼키니까 그 처녀가 내놓으라면 제 몸을 쥐어뜯고 할퀴고 해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땅을 먼저 보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듣고는 스승이 탄식을 했지요. 허 아쉽구나 네가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먼저 보았더라면 하늘의 이치를 꿰두게 되었을 텐데 땅을 먼저 보았으니 앞으로 땅의 일만은 거울 속 같겠구나. 그러니까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먼저 보았으면 하늘의 이치를 허니 아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땅을 먼저 보는 바람에 땅의 일에만 밝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글빵 스승 말대로 도령은 커서 이름난 풍수 쟁의가 되었어요. 땅의 일에는 누구보다 밝았지요. 좁은 집터 찾는 일이며 죽은 조상 무덤자리 짚어주는 일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령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풍수쟁이 인데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았대요. 기다리다 못한 동생이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이 명색이 잘나간다는 풍수쟁이인데 아버지 무덤자리는 잡아놓으셨수? 아 좋은 자리야 있지 있고 말고 거기가 어디요? 그냥은 가르쳐줄 수가 없네. 둘도 없이 좋은 자리인데 허면 어쩌란 말이요? 돈 천량만 내면 내 특별히 가르쳐줌세. 동생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형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동생한테만 아버지인가요? 형한테는 아버지가 아니냔 말입니다. 동생은 뿔따구가 나서 획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동생이 씩씩대고 오니 각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 형이 아버지 무덤자리를 가르쳐주는데 돈을 천량이나 내려잔소. 천량은 거녕 성량도 없는 형편인데. 그래도 무덤자리를 좋은 곳에 쓰면 후손들이 잘된다잖아요.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있겠죠. 내가 친정에 가서 빌려볼게요. 각시가 친정에 가서 돈 천량을 마련해 왔습니다. 동생이 그 돈을 형한테 가져다 주니까 형이 잠잣고 돈을 받아 돈 깨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그라고 나무날 나무시에 아버지 관을 메고 곡괭이며 삽이며 연장까지 챙겨 아무 곳에 있는 암흑의 산으로 오라는 겁니다. 형 하는 짓이 괘씸해 동생은 부하가 났지만 일단 아버지부터 모셔놓고 보자 싶어 꾹꾹 참았습니다. 동생은 형이 시킨 대로 아버지 송장이 등 관을 메고 연장을 챙겨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벌써 와있던 형이 한 곳을 가리키며 여기가 아버지 무덤자리네 여기 구덩이를 파서 아버지를 모시고 밤새 지키게 하고는 후답닥 산을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동생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단박에 조차가 등짝이라도 후려치고 싶지만 오늘 밤만 참자 참자 했지요. 아버지를 묻는 날이니까요. 캄캄한 밤이 되니 가까이서 멀리서 산짐승 소리도 나고 바람도 휙휙 지나가고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으스스 했습니다. 동생이 무서움을 꾹 참고 무덤 곁을 지키는데 저 아래 도깨비불 같은 게 반짝반짝 하더니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윽고 두런두런 말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말입니다. 인간놈이 우리 땅에 무덤을 썼네 그려 당장 가서 파내야겠군. 어느 겁없는 놈이 감히 우리 땅에 무덤을 써 네 이놈을 당장 동생은 오금이 굳어 벌벌 떨었습니다. 모여 떠들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들 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점잖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개들 그만둘 두세 왜 그만두라는 건가 저기에 무덤을 쓴 젊은이는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아버지 무덤 쓰려고 천량이나 마련을 했다네 그런 사람이 쓴 자리를 파헤쳐서야 되겠나 듣고보니 효성이 지극한 젊은일세 하는 수 없지 우리 땅을 조금 양보해주는 수밖에 하고는 다들 물러갔습니다. 다음날 동이 태자마자 동생은 부리나케 형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동생이 들어서는 걸 본 형이 벗어발로 뛰어나와 반기는 겁니다. 아우님 수고했네 정말 고생 많았어. 형은 밥상에 술상까지 잘 차려오게 하더니 돈길을 열고 동생이 주었던 돈 천양을 도로 내주지 않겠어요? 동생이 영문을 몰라 멀뚱멀뚱 보고 있자니 그제야 형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한테만 아버지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아니겠나? 내가 아버지 무덤자리를 쓰는데 동생한테 돈을 받겠는가? 동생은 눈만 끈뻑끈뻑 했지요? 안 그래도 이상하긴 했어요. 형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 한 푼 안 받고 무덤자리 짚어주는 것도 곧잘 보았거든요. 아버지 무덤 쓴 그 자리가 실은 도깨비들이 점 찍어놓은 둘도 없는 명당 자리라네. 헌데 내가 끼어들면 도깨비들이 순순히 내줄리 없으니 아우 혼자 그 자리를 산 것처럼 보이게 한 거야. 혼자만 고생을 시켜 참 미안하게 됐네. 그제야 동생은 형의 깊은 뜻을 알았지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아버지 무덤을 쓰고 난 뒤 형네 집은 물론 동생네 집과 아이들까지 두고두고 잘 되었대요. 그나저나 이렇게 눈밝은 풍수쟁이를 나오게 했으니 그 여우구슬이 참 신통방통한 구슬이지요. 저기 전라도의 권도령이란 사람도 여우구슬을 삼켰는데 너무 놀라 아이쿠메라고 소리지르는 바람에 나중에 이름난 소리꾼이 되었다고 해요. 충청도 사는 송도령도 여우구슬을 삼킨 뒤 정신이 전보다 몇갑절 맑아져 뛰어난 문장가가 되었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고개 넘어갈 때는 잘 살펴보세요. 어디선가 여우가 나타나 구슬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동안 용궁에 다녀온 선비 고려 때 성이 한신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그를 잘 짓기로 유명했지요. 어느 날 해질 무렵 한선비는 방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푸른 저고리를 입고 관리들이 쓰는 높은 모자를 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저희는 천마산 박연연 모세 계신 용왕을 모시는 신하입니다. 용왕께서 한선비를 초대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한선비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신과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 어찌 서로 동할 수 있겠소. 더구나 용군까지는 머나먼 길이고 물결도 사나운데 어찌 갈 수 있단 말이오. 빠른 말을 준비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한선비가 두 사람을 따라 문을 나서자 황금빛 안장에 옷 굴레를 쓰고 등에는 커다란 날개가 돋아있는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붉은 두건을 머리에 두른 하인이 열두 명이나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인이 한선비를 부축하여 말을 태우자 용왕의 신하가 앞서서 길을 안내 했습니다. 말이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한선비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얀 구름만 보일 뿐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선비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용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한선비가 말에서 내려서자 문을 지키던 새우와 자라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어요. 그러고는 한선비를 조개와 산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용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선비가 용궁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관을 쓰고 칼을 찬 용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오시오. 오래전부터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무척 기쁘오. 어리석은 인간을 이리 반갑게 맞아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선비가 용왕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자 문지기가 아래였습니다.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새로운 손님은 새 사람이었는데 위험있는 얼굴이나 행동 차림새 등을 살펴보니 모두 보통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늘에서 온 신선들입니다. 한선비의 문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배러 온 것이지요. 용왕의 소개로 서로 인사를 나눈 한선비와 신선들이 자리에 앉자 용왕은 국녀에게 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는데 한선비는 생전 처음 구경하는 것으로 맛 또한 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모두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자 용왕은 차를 권하며 입을 열었지요. 제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혼이 날라위가 되었습니다. 장차 맞는 배피를 찾아 홀레를 지르게 하고 따라 이 부부를 위한 궁을 따로 지으려 합니다. 그곳에 들볼을 올리려고 하는데 한선비 M3 지은 상량 삼량 상량 주님의 선 삼 양 능き 한선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곧 부세에 먹물을 찍어 곧바로 상량 문을 지었지요. 하늘과 땅 용신이 가장 신령스럽고 인물 사이에는 배필이 가장 중요하다. 용왕께서는 비바람을 마음대로 부리시어 높은 하늘에 오릴 때나 깊은 못에 있을 때나 백성의 목마름을 씻어주고 만물이 잘 자라도록 해주셨으니 검은 거북과 붉은 잉어는 뛰놀며 소리치고 산신과 귀신들마저도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용왕께서 딸을 위해 새로 궁을 짓고자 조개를 모아 제목을 삼았으며 수정과 산으로 기둥을 세웠다. 장 밖으로는 산이 녹고 푸르며 골짜기에는 구름이 들이온 이곳에서 가족이 화합하여 오래도록 복을 누릴 것이니 부부의 사랑은 길이길이 빛나고 자손들은 훌륭히 자랄 것이다. 한 선비가 글을 써서 바치자 용왕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은 신선들도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용왕은 모두에게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녀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머리에 구슬꽃을 꽂은 궁녀들은 넓은 소매를 흔들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노래가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우리 용궁의 노름은 인간 세상과는 많이 다르지요. 나쁘지 않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용왕은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 귀하신 분들을 위해 솜씨를 모이도록 하라. 그러자 한 사내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똑바로가 아니라 모걸음질을 쳐서 용왕과 손님들 앞에 나온 사내는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곽게사라고 합니다. 바위 틈이나 모래 속에 숨어 살고 있지요. 속은 누렇고 겉은 둥글며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가위를 가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선비가 자세히 사내를 살펴보니 다름 아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걸음질을 친 것이었지요. 오늘 귀하신 분들이 오셨으니 부족한 솜씨나마 춤을 추어 보일까 합니다. 곽게사는 눈동자를 돌리며 팔다리를 흔들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재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서고 모걸음질을 치다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며 노래를 곁들였지요. 곽게사의 흥겨운 춤과 노래의 한 선비와 신선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곽게사가 한바탕 신나게 놀고 들어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와 용왕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들들은 누구인가? 저희는 상과들에 사는 정령들이 옵니다. 용왕께서 공주님을 위한 새 궁을 지으신다기에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선비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에서부터 나무의 정령, 바위의 신, 그리고 온갖 짐승들의 홈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분들이 함께하신 자리인 만큼 저희도 부족한 재주나마 펼쳐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놀아보아라. 용왕이 허락하자 정령들은 무리를 지어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지요. 이들이 이토록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자 애를 썼으니 한 선비께서 노래를 지어 답을 하면 어떻겠소? 용왕의 손님인 조강신이 한 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족한 솜씨지만 지어보겠습니다. 높디 높은 천마산의 박연폭포,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숲을 뚫고 흘러 큰 시내를 이뤘네. 물속에는 달이 잠기고 못 아래에는 용궁이 있어 가는 안개가 자욱이 끼고 시원한 바람이 부네. 곱게 키운 공주 위에 아름다운 궁을 짓고 흥겨운 잔치를 여니 천지간의 신령들이 인사하고 물고기와 자라들 춤을 추네. 흥겨운 피리 소리와 우렁찬 북소리 어우러지는데 연꽃잎은 붉은 이슬에 젖고 술잔 속에는 무지개가 뜨네. 즐거움 다하여 헤어지려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도 같아라. 정말 훌륭한 시요. 이 시를 용궁의 보배로 삼겠소. 용왕이 칭찬하자 한선비가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아래였습니다. 짧은 재주를 이토록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틀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드릴 테니. 혹시 제가 용궁 안을 좀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부탁을 하시려나 했는데 용궁 구경이라니 물론이고 말고요. 용왕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신하두를 불러 한선비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용왕의 허락을 받은 한선비가 신하두를 따라 용궁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나 온통 오색구름에 둘러싸여 있어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한 신하가 말했어요. 염려 마십시오. 제가 곧 구름을 없애겠습니다. 그 신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힘차게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구름이 거치고 사방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한선비가 주위를 살펴보니 마치 바둑판처럼 평평하고 넓은 세계가 수백 아니 수천리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산호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들어 위를 보니 물이 마치 하늘처럼 푸른데 무태의 온갖 그림자가 비쳐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신하들을 따라 물속을 걸어 온통 진주와 구슬로 장식된 탑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한선비의 물음에 한 신하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지요. 용왕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하늘에 알리는 곳입니다. 한선비가 신하를 따라 1층에 이르자 훌륭한 옷과 모자가 있었습니다. 용왕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하늘에 알릴 때 입으시는 것입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층으로 올라갔지요. 그곳에는 잘 닦여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번개신의 거울입니다. 거울로 번개를 비추어주는 것이지요. 5층에 올라가자 큰 북과 작은 북이 놓여 있었어요. 한선비가 채를 들어 북을 치려 하자 신하가 손을 들여 말렸습니다. 이 북을 치면 온천하가 울립니다. 벼락신의 북이거든요. 이곳은 무엇이오? 풀무 같은데.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입니다. 바람신이 한 번 풀무지를 하면 세찬 바람이 불고 두 번 하면 나무가 뽑히며 세 번 하면 바위가 날아가지요.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와 빗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이곳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이오? 항아리에 물을 적셔 한 번 뿌리면 가랑비가 내리고 두 번 뿌리면 소낙비가 내리며 세 번 뿌리면 홍수가 납니다. 한선비가 고개를 들어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저곳은 무엇입니까? 저곳은 용왕님께서만 들어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물론 손님께서도 가실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한선비는 황금빛 모래가 깔린 길을 걸어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궁으로 돌아온 한선비가 용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용왕님의 두터우신 덕을 입어 훌륭한 곳들을 두루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합니다. 용왕은 신하를 시켜 산호쟁반에 커다란 진주 세하를 담아오도록 하여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구경을 재미있게 잘 하셨다니 다행이요. 이것은 좋은 글을 써준 데 대한 고마움의 선물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으시오. 용왕은 새신성과 함께 용궁 밖까지 나와 무트로 돌아가는 한선비를 배웅했습니다. 한선비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날개가 달린 말을 타고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눈을 떠보니 자신은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밖을 보니 어느덧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꿈을 꾼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품속을 더듬어 보았지요. 품속에는 커다란 진주 세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한선비는 실제로 용궁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선비는 뛰어난 글을 계속 지어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가끔씩 용왕이 선물한 진주를 꺼내보며 용궁에서의 일을 생각하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타지 이야기 신라 진성여왕 때 전국 방방곡곡에 도적들이 들뜰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였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 당나라와의 외교도 막혀버렸지요. 고심한 끝에 진성여왕은 막내 아들 양패와 용맹한 화랑 거타지 일행에게 당나라에 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당나라로 가던 중 양패와 거타지 일행은 거센 파도를 만나 백령도에서 열흘이나 발이 묶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파도가 잠잠해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답니다. 온갖 방법을 찾아보다 마지막으로 정귀를 보니 신비한 연못에 재를 올리라 하였습니다. 양패와 거타지 일행은 신비한 연못을 찾아 간절히 재를 올렸지요. 그러자 연못물이 높이 치솟으며 이르기를 호패가 물에 뜨는 사람만 백령도를 나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호패를 연못에 던지니 다른 희의 호패는 모두 연못에 떴지만 활을 잘 쏘는 거타지 것만 뜨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이 거타지는 배에 오르지 못하고 백령도에 남게 되었답니다. 양패는 거타지에게 방도를 찾아 서둘러 따라오너라 하고는 배를 타고 당나라로 출발하였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칠던 파도는 잔잔해졌고 푸른 비단처럼 곱기만 했습니다. 홀로 담은 거타지는 신비한 연못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노인이 호련이 나타나 거타지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서해의 신 서해약이라 하오. 요즘 욕의 사미승이 나타나 경을 외워서 식구들을 홀려 데려간다오. 이제 남은 식구는 딸아이와 우리 부부뿐이라오. 나 좀 도와주시구려. 거타지는 제가 화를 잘 쏘니 물리쳐 보겠습니다. 하며 용감하게 나섰지요. 실은 서해약 옆에 있는 꽃같이 예쁜 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사미승을 물리치기 위해 활쏘기 연습을 할 때 서해약의 딸도 거타지를 조용히 도와주었어요. 며칠 후 아침에 해가 뜨니 사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놈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 활이 너를 명중할 것이다. 거타지가 용감하게 나서며 활 시위를 당겼지만 안타깝게 빗맞았습니다. 부상당한 사미승은 서해약의 딸을 재빨리 낚아채고는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거타지는 서해약의 딸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미승을 쫓았지요. 사미승은 거칠게 그녀를 끌고 해변으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대로 놓쳐버릴 것 같았지요. 온 힘을 다해 쫓아가던 거타지는 사미승을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활 시위를 당겼어요. 활은 자기 자리인 듯 사미승 심장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사미승은 크게 울부짖으며 늙은 여우로 변한 뒤에 숨을 거두었지요. 거타지는 사미승을 물리치고 서해약의 딸을 구해서 기뻤습니다. 거타지는 서해약에게 딸을 무사히 데려다 주었어요. 서해약은 딸을 구해온 거타지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따님과 서로 연모하게 되었으니 당나라에서 소임을 다한 후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거타지의 말을 들은 서해약의 딸도 얼굴이 발그레 붉어졌지요. 거타지는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이를 보고 있던 서해약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된다네. 우리 딸을 꽃처럼 품고 가시게. 그러고는 도수를 부려 딸을 꽃으로 변신시켜 주었고 용 두 마리도 내어주었습니다. 거타지는 꽃을 품고 용의 호위를 받으며 당나라로 출발했어요. 이를 본 사람들은 당나라 천자에게 고하였습니다. 당나라 천자는 거타지를 불러서 물었지요. 어디서 온 누구냐. 저는 신라 화랑 거타지로 양패사신과 일행입니다. 당나라 천자는 양패사신 일행을 불러들여 명하였습니다. 바닷길을 열어 이곳에 왔으니 그대의 나라와 교역함이 옳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귀하게 대접하고 후원상도 내려주겠다. 거타지는 영웅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배에서 내려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꽃이었던 서해약에 따른 고운 처자로 돌아왔지요. 둘은 백년해로 하면서 손자의 손자의 손자를 보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황제가 된 머슴 옛날 어느 집에 허우대의 멀쩡한 머슴이 하나 살았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일도 아주 잘했지요. 딱 한 가지 흠이라면 말을 똑바로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발음이 자꾸 새 나가는 거지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누렁이 잘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잔다 잔다 우리 눙이 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슴 내 주인이 성미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머슴이 일도 잘하고 부지런한데 꼭 퇴집을 잡는 거지요. 머슴이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 일도 안 하는 녀석이 먹기는 왜 그렇게 먹어 일이네 하면서 다짜고짜 밥그릇을 빼앗는 겁니다. 머슴이 참다 참다 어느 날 소리를 꽥 질렀어요. 나 나간다 여기서 나간다 그런데 이 말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나 난다 여서 난다 이렇게 나오고 말았지요. 주인이 듣자 하니 우습지도 않은 겁니다. 뭐라고 니놈이 정말 하늘을 헐헐 난단 말이냐. 주인이 그렇게 나오니 머슴도 은근히 장난을 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팔을 날개처럼 파닥거리면서 나는 신용을 했지요. 암요 날지요 뇌가 못 날까 봐서요. 그럼 한번 날아봐라. 뇌가 뭐 아무 때나 나는 줄 아세요? 사또가 날아봐라 해도 안 날 판인데. 그랬더니 이 주인이 곧장 사또한테 달려가 일러받쳤지 뭐예요? 자기 머슴이 날 줄 아는데 사또가 날아봐라 해도 날지 않을 거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또 자존심이 뭐가 되겠어요? 당장 끌고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또는 머슴을 잡아놓고는 물었습니다. 내놈이 하늘을 날 줄 안다고. 그래서 머슴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얘 제비처럼 참새처럼 헐헐 날지요. 그래 그럼 한번 날아봐라. 그랬더니 머슴이 또 거드름에 피우는 겁니다. 제가 아무 때나 날지 않지요. 임금님이 날아봐라 해도 안 날 판인데요. 보잘것 없는 머슴 따위가 그러니 사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런데 이게 금방 소문이 퍼지더니 임금님까지 알게 됐지 뭐예요. 네가 하늘을 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랬다. 임금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어쩌나 참 난감했지요. 머슴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예 매처럼 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다요. 하고 말해버렸어요. 그럼 한번 날아보아라. 근데 제가 아무 때나 날지 않습니다요. 중국 황제가 날아봐라 해도 안 날 판인데요. 뭐라고. 무험하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가두어라. 그런데 이 소문도 화살처럼 빨리 퍼져서 중국 황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당장 사신을 보내왔어요. 머슴을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네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머슴은 이제 간이 커질 대로 커진 모양입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얘 확처럼 구름처럼 허위허위 날지요.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아라. 제가 아무 때나 날지 않지요. 나는 것도 다 때가 있지요. 그럼 언제쯤 날 수 있는고. 머슴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 죽기 전에 중국 구경이나 실컷 하고 호강이나 노리자 싶었습니다. 한 달 지나면 그때 날지요.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오게. 그때도 날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군거를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고 비단 침대에서 잠도 자고 신기한 동물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머슴은 다시 중국 황제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 이제 날아보아라. 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날아볼 테니 저기 저 산 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황제며 신하들이며 구경군들이 우르르 산 밑으로 내려갔고 머슴은 혼자 산 꼭대기로 휘적휘적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꼭대기에 도착하고 보니 이제 남은 건 확 뛰어내려 죽는 일밖에 없겠지요. 이왕이면 경치 좋은 곳에서 뛰어내리자 싶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산토끼 두 마리가 옷이랑 부채를 잡아당기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끼들아, 왜 그렇게 싸우니?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둥둥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먼저 주었다고 막 우기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머슴은 속으로 옳지, 이제 살 수 있겠다. 하며 토끼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토끼들이 머슴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정말 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수근수근하더니 옷이며 부채며 전부 머슴한테 빌려줬습니다. 머슴이 옷을 입었더니 소매가 날개처럼 넓은 게 정말 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부채를 착 펴들고 살살 붙였더니 정말로 몸이 둥둥 뜨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지는 않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부채를 한쪽씩 접어보세요. 밑에서 토끼들이 소리쳤습니다. 토끼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번엔 몸이 살짝살짝 내려앉는 겁니다. 머슴은 그대로 중국 황제며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밑에서는 와! 하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겠지요. 나도 그 옷 한 번 입어보자. 중국 황제도 날아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황제가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는데 어찌나 새게 붙였는지 몸이 슝 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머슴이 내려오는 방법을 알려줄 새도 없었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황제가 안 내려오니까 신하들이며 구경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 머슴을 새로운 황제로 삼아야겠다고 야단인 겁니다. 그래서 머슴은 그날로 중국 황제가 되었어요. 그럼 하늘로 날아간 황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솔개가 되고 말았대요. 그래서 솔개가 요즘도 사람 사는 마을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안 허생전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무척 엄했습니다. 산홍공상이라는 순서를 정해 선비를 제일로 여겼고 그 다음이 농사일을 하는 농부였으며 물건을 만들고 파는 기술자와 상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선비는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하루 종일 그들을 읽었어요. 하지만 과거의 급제약이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선비가 천한 기술자나 장사꾼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비는 무척 가난해도 그저 책을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 남산 아래 사는 허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생도 다른 선비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치르기 위해 오로지 글만 읽을 뿐 살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허생의 집은 겨우 비바람을 막을 정도로 초라했고 우물 옆에 살구나무와 풀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허생의 아내는 허생을 뒷바라지하며 삭바늘질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반의 질거리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요즘 들어서는 맡은 일이 없어 벌써 사흘이나 굶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계속되자 허생의 아내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했습니다.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허생의 글 읽는 소리에 갑자기 마음이 상한 아내는 큰 소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보다 공부를 조금 하고도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는데 당신은 날마다 책만 보니 어찌 된 일입니까? 글을 읽는다고 쌀이 나옵니까? 굶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부인,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남들 왜 배가 고프지 않겠소? 하지만 아직은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렇소. 내가 10년을 공부하리라 작정했는데 이제 7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3년 남았구려. 딱 3년만 기다려주시구려. 3년이라고요? 이제는 석 달, 아니 사흘도 못 버티겠어요. 공부가 부족하여 과거를 치를 수 없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하다못해 뭐라도 해서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내의 도정은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허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허생은 아쉬운 표정으로 책을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어허, 10년 동안은 글을 읽으려 했건만 7년 만에 그만두어야 하다니 할 수 없지. 허생은 오랜만에 의관을 갖추고 외출을 했습니다. 허생은 상점이 많은 종로에 나가 한 상인에게 물었어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글만 읽으시는 선비 같은데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요? 제일 가는 부자라면 아마도 변생원일 거요. 허생은 변생원의 집이 어디인가를 묻고 나서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변생원의 집을 찾은 허생은 문 앞에서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으흠, 그러자 하인이 달려와서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허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낡고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구십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가서 주인께 전해라.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끌어왔다고. 저 어디 사시는 누구라고 여쭐까요? 고얀놈 같으니 가서 전하라는 대로 전하면 되지. 뭐 그리 말이 많으냐? 허생의 위험이 있는 표정과 우렁찬 목소리에 하인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말을 전했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변생원은 궁금증이 생겨 밖으로 나와보았지요. 누이신지요? 그리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나는 남산화를 사는 허생이라 하오. 장사를 하려는데 돈 많냥만 꿔주시요. 변생원은 놀랐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부자인 자기를 찾은 사람 중에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법 높은 벼스라치조차 은근히 고개를 숙였지요. 변생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하인을 시켜 돈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만냥을 마당에 쌓으니 거의 한 수레나 되었지요. 자, 여기 있으니 세워보시오. 변생원의 말에 허생은 쌓여있는 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냥에서 몇 푼 받고 틀리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소. 세워볼 필요는 없고 기왕이면 이 돈을 안성으로 보내주시오. 허생이 집을 나가자 하인이 변생원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어찌 처음 본 사람에게 그리 큰 돈을 빌려주십니까? 그 사람이 백냥이나 이백냥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거절했을 거네. 하지만 당당하게 만냥을 요구하는 것이나 돈을 세지도 않는 대담함을 보고 빌려준 것이지. 저 사람은 분명 큰일을 해낼 것이네. 안성으로 간 허생은 일꾼 십여명을 모아 후한 품삭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장터에 나가 과일이란 과일은 보이는 대로 사모아 주시오. 값은 달라는 대로 줘도 상관없소. 대체 그 많은 과일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너무 많이 사두면 보관하기도 힘들 텐데요. 장사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는 법인데 값을 달라는 대로 주고 사면 이익이 남을까요? 일꾼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더 생각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주시오. 다음날부터 일꾼들은 허생이 시킨 대로 사과, 배, 대추, 밤, 호두, 잣 등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창고를 빌려 과일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지요. 안성에서는 과일값을 후하게 져준다는군. 돈도 한 푼 깍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준다네. 과일이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들은 전국의 과일 장수는 모두 안성으로 모여들었고 허생은 모두를 사모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전국의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허생의 창고에 쌓이게 되었지요. 과일이 가득 쌓인 창고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허생은 아무 생각도 없는 듯 그저 주막의 방에서 뒹굴고만 있었습니다. 허생의 창고에서 가득 쌓인 과일이 썩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온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도무지 과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할아버님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과일이 없어 큰일이요. 과일을 올리지 않고 제사 지낼 수는 없는 법인데 어디서도 과일을 구할 수 없다니 이게 웬일이요? 말도 마시오. 나는 열량을 주고서 겨우 대추 몇 알을 구했다오. 사람들은 모이면 과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시대에는 제사 지내는 일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고 과일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과일 장수들은 안성으로 허생을 찾아갔습니다. 허생원 제발 과일을 파시오. 값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드리겠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님께 제사는 올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허생은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주막의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생원 제발 내가 다섯 배를 드리겠소. 상인들이 소리쳤지만 허생의 방문은 열릴 기미도 없었습니다. 조수 열 배를 드리리다. 그제서야 방문이 열리고 허생이 밖으로 나와 창고를 열고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허생이 과일 장사로 번도는 십만 양이나 되었지요. 열 배나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지만 허생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생은 더 큰 장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허생이 다음으로 간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허생은 배를 몇 척 사서 옷감과 농기구를 잔뜩 싣고 갔습니다. 과연 허생의 생각은 들어맞아 가지고 간 옷감과 농기구는 날개도친 듯이 팔렸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어서 교통이 불편했지요. 그래서 못해서 만드는 옷감이나 쇠로 만든 농기구 등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판 허생은 안성에서처럼 일꾼을 사서 이번에는 제주도의 특산품인 말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말총이란 말의 갈기나 꼬리털로 양반이 쓰는 갓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말총이 많았지요. 대체 이 많은 말총을 사서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일꾼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허생이 시킨 대로 말총을 사모았습니다. 창고 가득 말총이 쌓였어요. 허생은 무려 10만 양어치의 말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전국 곳곳에서 야단이 났지요. 본래 갓이란 망가지기 쉬운 것이어서 얼마가 지나면 새로 사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말총이 없으니 갓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갓을 쓰지 않고는 밖으로 나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갓은 옷의 일부였으니까요. 이거 참 큰일 났군. 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갓이 망가졌으니 갓을 벗고 갈 수도 없고 어찌할꼬. 말도 마시오. 어제 김생원 집에 갔더니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되자 상인들은 제주도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도 말총을 구할 수 없었어요. 말총이란 말총은 모두 허생이 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상인들은 허생에게로 몰려갔어요. 제발 말총을 파십시오. 돈을 달라는 대로 드리겠소. 허생은 상값의 열배를 받고 말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생은 십만 양의 열배인 백만 양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으면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비단옥과 좋은 음식에 하인들을 부리며 살만두 하렸만 허생은 처음 그대로 다 떨어진 옷에 망가진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허생은 배를 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노를 젓는 늙은 사공에게 물었지요. 노인장 혹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알고 있소? 사공은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외국으로 가는 배를 부리게 되었는데 폭풍을 만나 노를 놓치고 정신없이 사흘이나 떠내려갔지요. 그러다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도 조용히 헤엄치고 있었고 사슴이나 여우 같은 짐승도 보았지만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정말 평화롭고 기름진 섬이더군요.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허생은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섬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겠소?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여기서 동남쪽으로 백리쯤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 품삭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어디 한번 그곳으로 가봅시다. 돈을 얼마든지 준다는 말에 사공은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한참 뒤 도착한 섬은 과연 사공의 말대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조용했으며 기름진 땅은 천리나 되어 보였습니다. 섬을 둘러본 허생은 다시 뱃머리를 돌려 육지로 향했지요. 허생은 배에서 내려 변생원에게 빌린 돈을 갚으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적들이 나타나 길을 막아 섰어요. 목숨이 아까우면 가진 것을 몽땅 내놓아라. 그러나 허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 만났다. 내가 너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너희 두목을 만나고 싶다. 산적을 만나면 도망을 지거나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텐데 너희를 찾지 않아도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산적들은 허생의 당당한 태도와 위험 있는 목소리에 움찔하여 순순히 두목에게 허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산적 두목과 마주한 허생이 물었어요. 제일 많이 털어본 곳이 얼마나 돼요? 천냥쯤 되지 부하는 모두 몇이요? 한 천명쯤 천냥을 천명이 나누면 한 사람이 한양씩을 가지게 되는 셈이군요. 겨우 한양을 벌기 위해 산적 노릇을 할 필요가 있겠소? 허생의 말에 산적 두목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농사 지을 땅이 있고 가축이 있으면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못된 관리에게 다 빼앗기고 할 수 없이 산에 들어와 도적이 된 것이지요. 어느 새 산적 두목의 말투는 공손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농토와 가축이 있다면 산적 노릇을 그만두겠소. 애써 지은 농사를 빼앗는 못된 벼스라치도 없고 그렇다면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요새는 산적 노릇도 힘들기만 한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나눠줄 테니 농기구와 벽시 집지을 도구 가축 등등을 사서 한 달 뒤 부두로 모이시오. 허생은 직접 산적 한 사람마다 백량식을 나눠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 부두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각자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데리고 있었고 손에는 곡괭이나 쇠수랑 같은 농기구나 도끼, 끌, 대패 같은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허생이 돈을 나눠주었던 산적들 이었어요. 산적들 말고도 부두에는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생이 산적들과 혼인시키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바다에는 배 여러 척이 돛을 변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배에는 소돼지, 닭 등 가축과 함께 벽, 콩, 팥, 감자, 깨 등 씨앗, 옷감, 솥, 그릇 등 생활용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적어도 1년은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실려 있었지요. 가자, 새로운 나라로. 허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태운 배들은 쏜살같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 날을 항해한 끝에 배는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바로 얼마 전 허생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공에게 물어 알아둔 섬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요. 애쓴만큼 얻을 것이니 모두 열심히 일하시오. 허생은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농사지을 사람과 집지을 사람, 가축을 기르거나 사냥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몇 사람씩 짝지어주고 그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아 일하도록 했지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공을 하는 사람은 집지을 나무를 다듬었고 농기구를 가진 사람은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살 집과 가축을 가둬 우리가 생겼고 농사지을 땅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두 밤에는 충분히 쉬고 낮이면 씨를 뿌리고 가축을 돌보는 등 열심히 일했지요. 또한 여인들을 일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짓게 하고 흑투성이가 된 옷들을 정성스럽게 빨아주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섬에는 커다란 마을이 생겼지요. 모두 열심히 일한 덕에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가축들도 새끼를 낳아 아주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니 인심도 후회졌지요. 맛난 음식을 하면 이옥과 나눠 먹었고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힘을 앞에 도왔습니다. 벼스라치 하나 없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았어요. 또한 남자와 여자가 저마다 짝을 찾아 혼인했고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섬이 안정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 허생은 그곳을 떠나기로 했지요. 허생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섬에서 남아도는 곡식과 가축을 배에 싣고 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외국에 들러 곡식과 가축을 팔아 백만 양이라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십만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다 한 가운데 빠트려버렸어요. 한양에 잃은 허생은 변생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시오. 예전에 돈을 빌려간 허생이요. 하 허선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빌려간 돈으로 처음에는 과일을 샀다가 되팔았소. 그래서 십만 양을 벌었소. 그리고 다시 말총을 사서 되팔아 백만 양을 벌었소. 백만 양이나 변생원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자신은 꿈도 꾸지 못할 큰 돈을 허생은 불과 1년 만에 벌었으니까요. 그 백만 양을 산적들에게 나눠주고 가축과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사오라고 했소. 그래서요. 산적들을 데리고 섬에 가서 곡식을 심고 가축을 키웠고 외국에 필요한 것을 팔아 다시 백만 양을 벌었소. 이젠 섬이 안정되었기에 그곳을 떠나 변생원께 돈을 갚으러 온 것이오. 그러면서 허생은 십만 양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구워간 돈은 만 양인데 어찌 십만 양을 주시오? 돈을 빌렸으면 이자라는 게 있지 않소. 그런데 나머지 구십만 양은 어떻게 하셨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바다에 버렸소. 구십만 양을 바다에 버리다니. 허생의 대담함과 놀라운 장사손씨에 감탄한 변생원은 며칠 뒤 허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니 커다란 기와집에서 살 수도 있으련만 허생은 여전히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변생원 아니시오. 웬일이시오. 허선비께서 주신 돈을 돌려드리려고 왔소이다. 빌린 돈을 갚았거늘 그게 무슨 말이오? 저보다는 선비께서 쓰시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듯해서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글이나 읽는 선비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보다 못해 잠시 나돌았을 뿐이오. 그래도 가진 돈을 다 제게 주시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가끔씩 들러 쌀이나 조금씩 주고 가시구려. 허생의 말에 변생원은 깊이 감동하고 돌아봤습니다. 이후 나라에 큰일이 생겨 인재가 필요한 시기가 되자 변생원은 허생을 추천했어요.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높은 관리가 찾아왔으나 허생은 자신은 글만 읽고 싶을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이 찾아오자 허생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변생원이 관리와 함께 허생을 찾았으나 집은 텅 비어있었고 살그나무 한 그루만이 쓸쓸히 마당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고춧가루 못쓰는 양반 옛날 평안도 북창 고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을원과 한다하는 양반들이 산복에 시원한 정자에 올라 더위를 피하며 놀고 있었어요. 할일 없는 양반들이 산복에 팔이 꽤듯 모이면 뭘 하겠나요? 주안상 버려놓고 한가하게 그리나 읍조리는 거지요? 농사짓는 백성들이야 산복 더위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으니 비지 땀을 흘리면서 물대고 김 메고 걸음 주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시를 짓네 그를 읍내 하며 흥에 겨워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보참장소가 무험하게도 양반들 노는 곳에 와서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양반님들 노시는데 도리가 아니오나 소인이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또께 아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례한 놈을 당장 내쫓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좌중의 흥이 깨질까 하여 고울원이 짐짓 부드럽게 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보시다시피 소인은 장돌뱅이 고춧가루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다가 장사 문서를 언문으로 썼다 하여 죽도록 곤장을 맡고 오는 길입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고울원이 살이의 밝은 사람이었으면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렸만 도리어 고춧가루 장수를 나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할 일이 못되느니라 너는 왜 나라에서 쓰라는 진서를 쓰지 않고 쓰지 말라는 상놈의 글을 썼느냐 고춧가루 장수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대뜸 말을 받기를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라올건데 진서로 고춧가루라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고울원이 눈만 멀뚱거리며 좌중을 둘러보니 다른 양반들도 불씨에 벙어리가 된 듯이 잠잠해지더라네요. 모두 입속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면서 외기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놈의 고춧가루를 중국 글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말이지요. 자기네들이 배운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니 당연합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에 고춧가루라는 놈이 나올 턱이 있나요? 그래도 그렇지요. 무식한 백성이 글 한자 가르쳐 달라는데 명색이 관장이고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모른데서야 체면이 서나요. 뭐라고 가르쳐주긴 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사로 눈치만 보면서 앉아 있자니 등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를 지경 이었어요. 이때 긴매러 가던 농사꾼이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정자를 올려다보면서 껄껄 웃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하찮은 장돌뱅이 앞에서 체면이 깎일 대로 깎여있는 판인데 농사꾼 까지 무험하게 양반을 보고 웃어대니 죽을 맛이었어요. 어느 놈이 감이 양반 앞에서 무례하게 웃는고 당장 올라와서 사죄하렸다. 원이 열결에 호통을 지니 농사꾼이 성큼성큼 정자비로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양반이 양반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힌 걸 보고 어느 누가 웃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투성이 오나 그까짓 고춧가루쯤은 눈 감고도 쓰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원은 부하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붓대를 농사꾼에게 내던지며 그래 네놈이 한번 써보아라 만약에 쓰지 못하면 양반을 능렬한 죄로 추리를 들리라 하고 바락바락 악을 쓰지요. 농사꾼은 태연하게 허리춤에서 호미를 꺼내더니 저에게 먹물과 붓은 맞지 않으니 이것으로 쓰겠습니다. 하고는 호미날로 땅바닥에 큼직하게 열 십자를 긋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고추 내려 그었으니 고추요. 가루 그었으니 가루가 아닙니까? 고춧가루 장소가 그것을 보더니 무릎을 탁치며 탐복을 했습니다. 옳지. 이게 바로 고춧가루로구나. 진짜 글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구려. 고춧가루 장소와 농사꾼은 한바탕 껄껄 웃곤 하더니 제갈길로 가더래요. 점잔을 빼며 앉아있던 양반들이야 풀죽은 배잔방이 꼴이 됐지요 뭐.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동물 덕을 본 노인부부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왜 하냐.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라. 엉뚱한 생각은 정말 쓸모없는 걸까요? 밤을 밝혀주는 정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어릴 적에 호기심이 많아 엉뚱한 생각을 실제로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무엇이든 실제로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공, 늑대, 여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야기 속 동물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지만 침착하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에 엉뚱하고 쓸모없는 생각은 없다는 것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준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